촬영중 저희가 그때 호시 형이 단난감치할때 커피랑 우유 먹을때 같이 먹어서 만들어진 커피잖아요 바라만 봐도 보고싶은 캐럿들을 위한 가떼 바로가테 준비했습니다 이 바보라떼 이름이 너무 좋아 바보라떼 바라만 봐도 보고 싶은데 약간 왜? 우유와 커피를 동시에 안 먹고 따로 따로 먹으면서 카페라떼 맛을 느끼는 그 자신 약간 짱짜면 같잖아 사실 사실 내 취향은 우유 쪽이 좀 가깝다 너 금방 그걸 다 먹었네 어 나 겨울에 너 원래 빠르게 먹는 거야 그때 이런 거 아쉬웠던 거 같은데 그때보다 살짝 디벨을 위해서 된 거 같아 그때보다 조금 더 우유에서 약간 단맛이 조금 더 나고 왜 이렇게 어려운 맛을 써요? 그때보다 형 이거 반 찢어서 아메리카노라고 우유 찢어서 먹을게 안 돼요? 그래 그래 그렇게 이거 먹어 굳이 반을 찢을까? 반 찢었어? 어 반 찢었어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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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지 아니 근데 이거 잠자는 사람 이게 커피 카페인이 잠자는 사람도 이게 딱 깨울 수 있으면 에너지를 줄게 나 잠을 수 있어 정환이 형 이렇게 깨워 한 번 더 이런 것도 에너지 해봐 너는 또 해줘야 된단 말이야 자 목욕을 똑바로 정환이 형 오늘 씹고 자기 싹 깨네 세폐지 이게 에너지가 아 진짜 리스펙트 진짜 제 아이디 웬나요? 맛있어? 여러분 아까 말하는 게 저랑 단 찢어서 먹을 텐데 날씨가 진짜 더우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씻어줘 야 씻어줘? 아 씻어줘 나랑 우유가 달아 아니야 좀 달아 우유 대단해 크지? 좀 달아 우유가 맛있어 연유 같아 이 아이디어가 진짜 좋은 거 같아 나중에 여기에 이제 우유에다가 녹차 어 맞아 홍차 우유에다 뭐 이렇게 요롱차 원액 그런 거 빨대가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니면 뭐 그건 있을걸? 그 뭐 같이 이렇게 섞어 먹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뭐 여기 짜장면 짱콩 아니 여기다가 이제 닭갓집 자리나 뭐 그냥 그건 그냥 락앤락이지 그렇습니다 락앤락이 없잖아요 락앤락을 사면 되죠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어요 거짓말하고 계시고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많이 드세요 건강 되고요 안녕 바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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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이제 인가 산업 2시 3시쯤 하고 조금 자다가 조금 일어나서 1시쯤에 육구초밥이랑 라면을 먹고 왔습니다 왜 신아 술만 먹었냐? 네? 술만 먹은 거야? 자고 있었잖아 어? 언제? 저기서 죽어서 자고 있었거든요 맛있어 집생이라고 아 네 오늘 막방인데 처음은 이제 블랙스트로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은 파이트로 네 맘을 훔칠 블랙스트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휴 원래는 검은색을 좋아하는데 흰색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보면서 약간 다들 흰색이 잘 어울려가지고 좀 무대가 이쁘게 나오겠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생눈 오늘의 마지막이잖아 저희 계속 질문해보세요 왜 이거 음 음 별거 아니에요 MC 들어갈게요 임기씨 들어갔네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닐까? 호흡곤란 정도 살짝 숨찬 정도 정답이고 자 오늘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저 말하잖아요 네 아까 매점 가서 육구초밥 저 아직 안 먹었어요 먹었잖아 임기초밥 그 한입씩 먹으려고 아 네개 다 한입씩 먹겠는데 네 개를 그 한입씩 먹었지만 제가 새 거를 까서 먹지 않았어요 응 어쨌든 먹었다는 거 그쵸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? 김치 있어 김치? 김치 없었는데? 김치 있었는지? 어 진짜? 두 번째 게 김치인데? 새우야 새우 그게 새우야? 어 김치 없었어 첫 번째가 숯불 두 번째가 새우 세 번째가 참치 네 번째가 계란 지금 뭐 먹은 거야? 새우스 새우스 난 수풀스 저 눈 이슈요 오늘 이 컨셉이에요 오늘 새하야 순백의 미 청순 새하야 마음 백구 사람을 잘 따라서 먼저 다가가는 건 어려워하지만 상대방이 다가와주면 이게 나아 이거 맞아 이거 진짜 나아 내가 혈액형을 안 믿는 이유 의리가 넘치는 혈액형입니다 그치 친구와의 관계를 중요하시기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 소외감을 느끼는 건 굉장히 힘들어 나 그거 진짜 B형은 상관이 진짜 힘들어 아 B형인데? 그래 A형은 이게 모두가 힘든데 그냥 이렇게 써 놓은 거야 그러면 이제 A형들이 보면서 오! 야 이거 맞아 이 형도 이제 또 네가 맞는 게 있어 성격이 원만하고 누군가 잘못이 있을 경우 웬만하면 이탄내탑 CCBB 거리지 않고 원만한 게 잘 힘들어한다 그래서 연세대 나랑 그렇게 싸웠냐? 술자리에 주사가 별로 없다 A형? A형이지? A형이지? O형 술자리에 주사가 없는 게 혈액형으로도 불쩍이 되는 거 저것이 진짜 저것이 그러니까 솔직히 이건 맞네 그만큼 술자리 자체를 좋아하고 분위기 좋아해 나도 그래 뭐야 O형 누구? 형 말고 또 누구 있어? 명호 형 내가 한 번 해볼게 명호 형은 술자리 진짜 안 좋아하잖아 맞아 사람만 다른 거 있어 그니까 그 다음에 은근히 자기관리에 신경을 쓴다 어때 어때? 맞지? 그 다음에 한 번 아니다 싶으면 절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맞아 그건 나도 구체하지 않아 구체하고 싶지 않아? 나도 나도 야야야 봐봐 자기관리에 신경을 쓰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패션감각은 그다지 좋지 오 야 너는 잘 맞아떨어졌어 그렇지? 이게 O형이야 이게 O형이잖아 야 이거 O형이잖아 이거 O형이잖아 이거 O형이네 봐 봐 봐봐 상관이 없네 이거 그냥 B형이 보면 B형이 없네 너무 잘 맞아떨어졌어 너 O형 아니야? 자 여러분 야 너 O형 아니야? 나 진짜 O형 아니야? 야 봐봐 디노 A형이잖아 자기관리에 신경을 쓰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패션감각은 없는 것 같다 이러면 다 O형 할 거잖아 그치? 왜 O형을 해? 아니 왜 O형을 하는 거야? 많이 발전해 나 저도 이거 보여줘? 인자셋으로 갑자기 혈액형 검사 좋아하고 오자 혈액형의 모습이네요 혈액형이 약간 그런 있네요 와 진짜 나 니가 B형이 이랬는데 혈액형을 혈액형 하나로 초칭을 설명할 수 없어 정말 많은 면들을 가지고 있어 어때? 너의 생각은 얼마 같은데? 그러니까 내가 아까 다 맞다고 한 게 아니잖아 약간 있는 것 같다 아까 아까 조경이가 나한테 왔어 약간 없다고 했는데 애들이 아니라고 한다고 나한테 왔어 갑자기 약간 있는 것 같아 아니야 그거 아닌가 맞아 너 진짜 O형이 형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이거는 맞다 생각했는데 O형이 알지 야 집어치워 야 이게 뭐야 갈까? 네 지금 저희는 인터뷰로 갑니다 승관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조경이 형이 더 많이 사랑해주세요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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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진짜 너무 아쉬워요 시간이 너무 빨리 와가지고 아 일주일 동안 뭔가 재미도 있고 재미는 너무 있는데 뭔가 너무 일찍 끝나는 느낌이라 맞아요 아쉬움이 좀 많아서 한 주밖에 못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하지만 할 일은 많을 때 이거 일찍kach 감사합니다 그래 suspense 핏 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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